아니, 전 들... 들... 들...킬 거... 들어가자마자 들킬 거 같아요. 삼각대를 저렇게 높아는 하나요? 네, 맞아요. 원주주님께서 팀원톱의 애청자를 네, 맞나요. 받았어요. 기본적인 로직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뭔가 팀원들한테 들키지 않는 거리가 있어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번에 넣고 펜치우터는 요즘 처음에 사셔도 되요 오늘 못했거든요 저는 회차가 구해요 네 네 마셔요 네 네 네 근데 자체적으로 하시기도 그런거는 중간에 그래서 퇴판에 그런거 맛있을뻔 근데 우리랑 회차가 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쪽이 네 우리 차례들의 기준을 생각 좀 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홉 번째 시작할까요? 이렇게 공연 때가 개인에서에서 뭐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누가니까 아! 나 좀 거짓말 좀 보기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열심히 지워놓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항상 저는 제가 인상이 생각나고 우리 재미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앞에는 오늘 앞에는 주저를 만나고 같이 이야기해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려보니까 그런 것 같다면 제가 또 지워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할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08년 스마일게임드 하게임드 하인즈로 그래서 뭐 하게임드 하인즈로 동작반데스는 지금까지 스마일게임드에서 끝나고 있는데요. 2020년에까지 그게 벌써 마지막에 세상에 전체 회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봐. 정말 전체 회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배수정판장에서 소음이 많이 보다 하여튼 지금 2018년도에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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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en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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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rr 이스라엘 채팅창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을 비용해서 어디다 말려가는지 그리고 도디지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계속해서 미술이 없네요. 좋았습니다. 사이드가 기쁜 건가 없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빌라 빌라 같은 곳으로 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사하면 누가 무사할 수 무사하게 될지 이제 그 두 번째 유행 우유 전선 졸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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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둑 대화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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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게임을 잘 하셨나요? 맥주 보니들 하나씩 같이 해주시는데요 우주 보니들은 어떻게 하죠? 스누트 보니들은 청자인데 요즘에 계속 들어가줍니다 자세한다고 해서 바로 기억합니다 자기계발비, 복지포니트도 이렇게 나눠져있긴 한데 게임을 많이 살 수 있어요 민망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세한은 무조건, 무조건 사실 안돼요 마음의 컨셉이 되지만 수술을 하겠다는 것들 그 점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다시 제가 조금 바람하는 게임에서 60만 생각만 할 수 있지 이렇게 준비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치면 그 점에서 50만 정도 해서 더 하게 도시락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다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짜증이 끝에 끝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리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조금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후추를 주문한 조금만 더 편하게 드시더라고요. 날씨가 더 재밌는 거 같아요. 기존의 손님은?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만. 더 잘하실까. 조금만 더 잘하실 거 같아요? 잘하셨어요. 혹시 오늘 거의 최장 시간 촬영을 해주셨는데 입사 한 봉 하자. 아 한 봉 여행. 네. 예수네요. 아 내가 상품권 봐봐. 역시 제 입이죠? 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중에 한 번만 구매해서 전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포차롭 센터의 송몽주 주인이었습니다.